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강사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일단 시작을 하면 끄지 마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분량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이 실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겪었던 그 학습의 고민들 그리고 실제 과학 탐구 점수를 얻기가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전략의 큰 그림 그리고 두 번째 커리큘럼 세 번째 수험생의 덕목이라는 주제를 갖고 연간 커리큘럼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단순히 커리큘럼을 찍는 이유가 제 강좌와 컨텐츠로 홍보하기 위함은 아니거든. 분명히 올해 한종철과 함께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종철과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과학 탐구, 구중에서도 생명과학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학습 전략의 큰 그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선배들이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어떤 고민에 빠질까 그리고 9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일반적으로 어떤 고민에 빠질까 이런 걸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피디님이 생각했을 때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보고 나면 그래도 이제 이쪽 세계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얘기를 할게요. 피디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가 한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두 달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한 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 나와. 왜 점수가 잘 안 나올까요? 같은 한 강의실 내에서 수업을 듣는데도 동일한 인강을 듣는데도 왜 나는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까 그건 바로 절대적인 공부량 때문이에요. 공부 방법, 스킬, 모든 것을 앞서서 가장 우선순위가 절대적인 공부량이에요. 깎아놓고 얘기할게요. 누구의 수업을 듣고 무엇을 풀었냐. 이거보다 나의 공부 시간이 얼마나 채워졌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공부량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과학탐구는 여름 이후부터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여름 이후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이후에 과학탐구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과학탐구 공부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열심히 하거든요. 실제 제가 지금 칠판에 띄워놓은 이 시간은 이상적인 공부량을 띄워놓은 게 아니에요. 대치동이나 분당 보통 사교육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지역에서 여름 이후에 수험생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하반기 때 공부하는 공부량을 평균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분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과학탐구에 대해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도 올 한해를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이후에는 급해서 이 정도는 다 해요. 정말로 과학탐구에 만점 1등급, 2등급을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한다고요. 그런데 왜 등급이 안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상반기 때 공부량 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힘든 건 알지만 힘들다고 계속 밀어놓으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과학탐구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3월, 4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과학탐구에 대해서 과학탐구에 대해서 야짜버부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20문항이 있으면 14 플러스 6으로 나눠서 14문항은 기본 문항이에요. 그리고 6문항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킬러 문항들입니다. 킬러가 6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항들 중킬러, 킬러 다 포함해서 킬러라고 할게요. 근데 3월과 4월 모의고사를 보면 킬러 주제들조차도 킬러 수준이 아니라 기본 문항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 3, 4월 모의고사를 잘 본 친구들도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과학탐구 너무 빡세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아, 이 정도 수준에 사면 되는구나 공부량을 줄여요. 아무래도 수학이나 국어가 매우 급하니까 그리고 성적이 3, 4월 모의고사 다소 안 나오는 친구들도 성수가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틀린 문항들을 보니까 이거 할 만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미뤄두는 거야.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주제들에 대한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평보고 난 직후에 자각을 하는 거야. 킬러 주제들은 만만치 않은데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공부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만점을 목표로 1등을 목표로 2등을 목표로 하는 분들 사실 2등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맨 처음부터 2등을 목표로 하겠어요? 여름 이유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1등급이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2등급이라도 맞춰서 어떻게든 유의미한 성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3, 4월 모의고사를 잘 보든 잘 못 보든 대부분 과학탐구 초반부의 공부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6평 이후에 공부량을 늘려요? 근데 다 늘려요. 등급은 어차피 상대평가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 건 과탐 공부량을 상반기 때부터 정말로 정말로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누구의 강의를 듣든 어떤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든 성적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내가 제가 이제 솜생을 생각하고 내가 1년 동안 과학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공부량의 고민을 빠지게 되고 그 공부량은 한종천 선생이 제안했던 것처럼 상반기 때부터 실질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가자 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어떤 선생을 선택하고 또 어떤 컨텐츠를 선정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오프라인에서는 다수 차이가 나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솔직히 메가스터디 또는 어떤 사이트 또는 어떤 사이트 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사교육에서 온라인 사이트 하면 대충 3개로 추려지니까 각 사이트의 대표 강사들은 다 수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대표 강사겠죠. 그리고 온라인의 컨텐츠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요즘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선택하거나 컨텐츠를 선정해서 수업을 할 때 온라인 강의만 생각했을 때는 고민할 게 크게 없어요. 자기가 이런 연간 커리큘럼 영상이나 또는 맛보이 강의를 봐서 자기 스타일을 고르면 됩니다. 이건 심플해요. 크게 고민하실 게 없어요. 물론 오프라인은 컨텐츠의 양적인 차이나 오프라인 커리큘럼의 차이가 다소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한종철 선생의 컨텐츠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느냐 일단 회길적으로 다 선생님께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강사와 비교했을 때 연구실 내 전문적인 컨텐츠 생산팀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강점 때문에 실제 가장 빠른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타강사보다 좋은 점들이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대놓고 그냥 다른 타강사들을 뒷싸우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에 대한 커리큘럼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소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자신있게 약속드릴 수 있는 저의 컨텐츠의 질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1년 동안 함께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속가능한 학습 계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선생님들의 연간 커리큘럼을 관심 있게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랑 만나 안 만나 또 어떤 것이 강점인가 친구들과 또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의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커리큘럼도 조금 짜보셔야 돼요. 1년 중에 52주잖아요. 1년이 그 중에 오프라인 기준으로 하면 수업이 진행되는 주차가 짧게는 35주 길게는 36주 정도예요. 그럼 35주, 36주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수업만 듣고 수업을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것이어야 공부할 걸 받아가는 것 수업을 듣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거고 근데 정작 나의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수업을 들은 게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지. 나의 공부 시간에 대한 연간 커리큘럼을 짜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과학탐구의 성적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상반기 때 공부량의 차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반기 때 국어 중요합니다. 수학 중요합니다. 영어 중요해요. 근데 과탐도 중요하잖아요. 과탐을 여러 마리로 밀어버리면 안 나와요. 성적이 과탐도 상반기 때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량을 체크하시고 다른 과목과 밸런스를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과학탐구는 왜 점수 등급 올리기가 쉽지 않냐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너무 적어요. 한 과목당 20문항밖에 출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수로 두 개만 틀려도 등급이 하나가 떨어져요. 다른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도 어렵긴 하지만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은 문항수가 많잖아요. 실수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단 말이에요. 탐구에 비해서. 게다가 탐구는 국어, 수학, 영어의 모든 상처를 안고 시험 보는 과목이라고요. 실제 수험장에서 맨정신으로 시험을 보지 못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고. 정말로 정말로 꾸준히 훈련한 사람만이 실수가 실수를 최소로 줄일 수 있고 본인의 실력 발휘를 그나마 90% 이상 발휘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탐구. 자신만의 공부량을 체크하면서 커리클럴을 꼭 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자기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이 컨텐츠는 첫 번째 자기가 선택한 선생님의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커리큘럼이나 각 강좌에 소개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근데 학생 스스로 챙겨낼 컨텐츠가 있습니다. EBS 연계교재 그리고 비연계교재 EBS 연계교재에서 수능에서 중요한 소재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비연계교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 최근 수능을 보면 신유형 중에 덜어 비연계교재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기출 자료는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공부해야 될 컨텐츠가 본인이 선택한 선생님의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EBS 자료 기출 기출도 교육청과 평가원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제안을 들으 싶은 건 뭐냐면 EBS와 기출에서 생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개정교과가 됐다 보니까 이제 다섯 개 단원은 쪼개져 있거든요. 1단원 2단원 5단원 있고 그리고 3단원 4단원 있어요. 1단원 2단원 5단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문화 암기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풀어보면 돼요. 개념적인 거니까 한 번만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정리할 문항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3단원과 4단원 3단원은 신경 항상성 면역 이런 부분이에요. 생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4단원이 유전이에요. 생초도 사실은 유전 단원이 가장 어렵죠. 유전자와 형질발연 이런 부분은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3단원 4단원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킬로 문항들이 출제되는 쪽은 1년 중에 5번은 보셔야 돼요. 그 문제에서 내가 체화를 하여 실제 문제풀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려면 5번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수험생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기출을 한 바퀴 돌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단원을 열어보본다 라는 거를 그렇게 추천해 주지 않아요. 저는 비현실적이건 어차피 여러 번 봐야 되는 거는 킬러 주제들이 출제되는 부분들 근데 이 5번도 그냥 단기간에 5번 보라는 게 아니라 상반기 때 3번 그리고 하반기 때 2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 때도 왜 보셔야 되냐면 하반기 때 즉 여름 이후에는 사설모의고사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 사설모의고사들이 기출을 변형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출이 충분히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변형의 포인트를 못 잡아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사설모의고사만 풀다가 수능장 가거든요. 근데 사설은 또 사설인지라 평가원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반기 때 사설만 풀다 보면 수능장 가서 수능 문제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를 살짝 당황을 해요. 시험이란 게 당황하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본인의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해 첫 번째 자신의 공부량 광학별로 생각하면서 자신 공부의 커리큘럼을 짜볼 것 그리고 본인이 사용해야 할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공부를 하실 것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인문강좌 개념 실력완성 문제풀이 파이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명과학2의 경우에는 9월부터 전범위이기 때문에 이 커리를 모두 따르지 않고 개념 자본기 파이널 9월 평가안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측면에서 생원의 경우에는 3월부터 전범위로 모의고사 치러지기 때문에 매우 촘촘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커리큘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문강좌의 경우에는 철두철미 기초탄탄이라고 해서 저학년 그리고 고3 N생 중에 또는 문과생 중에 생명과학을 정말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념 강좌를 들으면서 충분히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생명과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학에서 기초탄탄이라는 인문강좌를 준비했으니까 전범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면부터 개념 완성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 1년 커리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컨텐츠는 주교제 4권 부교제 5권 실전 모의 23회 이상 이건 온라인 전용 모의고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철투토미 개념 완성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에 더불어서 자료해석과 유형별 스킬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기출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이 기출훈련 1탄은 워크부로 제공되는 교육청 기출문제집이에요. 시중에도 기출문제집이 많이 있는데 왜 선생님은 자체 기출문제집을 제작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킬러 주제들이 출제되는 테마들 때문이에요. 그 부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자료 분석 그리고 스킬을 갖고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시중기출문제집의 해설은 일반적인 풀이를 제공해놨거든. 그래서 저의 수업이 녹아있는 그러한 풀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기출문제집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원 기출도 그 다음 커리에서 나오는데 교육청 기출이 상당히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3, 4월 학력평가 대비 실점 5위 훈련을 병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개념 강좌의 종류는 스튜버전으로 11월 중순에 먼저 개강을 하고 현강 버전은 12월 말에 개강을 할 겁니다. 개념 강좌 다음에 자료 분석의 기술인데 이거는 시중에 나와있는 생명과학 강좌 중에 베스트 3 중에 하나 정말 유명한 강좌요. 제 강좌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 분석의 기술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자료 분석이에요. 이 부분들은 킬러 주제를 킬러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는 건데 테마블 유연전입니다. 생활을 기준으로 들면 유전 막전이 근육계산 혈액형 사람수계산 그리고 또 면역 파트 항상성에서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삼투합 자료에서 같은 건 다소 어렵거든요. 헷갈려요. 초반에 그래서 그런 테마블 유연전을 해드리고 그 다음 자본계에서는 평가원 수능 기출 훈련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대비 실전 모의 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자본기 자료 분석의 기술 강좌는 두 종류로 올해는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쌓여있는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하느냐 뭐는 안 풀어도 되느냐 이러한 혼란이 첫 회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본기를 기출편과 변형편으로 나누어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 기출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풀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라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가 선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즌 기출문제집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출판이 되곤 하겠지만 강의라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분들이 혼란을 맞게 해서 올해 기출 분석을 꼭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제작을 하는 강좌입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는 개정 첫해라 꼭 필요한 강좌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2월에 개강을 하고요. 자본기 버전 2는 변형편인데 변형 문제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최신 기출을 반영하고 올해 수능 특강을 반영한 걸로 그리고 3월에 현장 강의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로직엔젤은 여름에 진행이 되는 강좌인데 전범위 총정리고요. 킬러 주제의 빠른 프리법 훈련 제가 피디님한테 또 질문을 할게. 저는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을 때는 피디님하고 소통을 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학생들이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30분 안에 20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킬들이 필요하죠. 동의하시나요? 스킬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제가 오늘 분당에서 현장에 학부모 설명회를 참석을 해서 강연을 하고 본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본인들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정말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스킬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풀이법 그걸 접근법이라고 묘사하든 자료분석이라고 묘사하든 스킬이라고 묘사하든 이걸 다 강의를 해요. 그럼 스킬을 다 장착을 하면 30분 안에 20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반문을 할게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킬을 장착했다고 30번의 수문문제 빨리 못 풀어요.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그런가?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시고 스킬을 장착했다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면 1등급 비율이 상대평가로 이상적으로 4%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4% 후반에서 6% 중반이에요. 탕골 기준으로 하면 10%도 안 나와요. 1등급이 그런데 꽤 많은 수험생들이 인강이든 형강이든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강의를 통해서 1년 내내 스킬을 배우고 스킬을 체화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1등급은 5, 6%밖에 안 나올까요? 현역들의 대부분은 왜 20문제 중에 18문제만 풀고 2문제는 찍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스킬을 몰라서일까요? 바보인가요? 스킬을 안 배웠나요? 유형별로 스킬을 다 배운다고요. 스킬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는 스킬을 장착했다고 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9월 평가한 이유인데도 매주 학원에서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는데 20문제 중에서 18문제만 제대로 풀고 2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이어서 갑니다. 스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지겐지를 통해서 기본 문항 실수 줄이는 훈련을 할 겁니다. 수학적 계산이 뛰어난 친구 보통 상위권이라고 하는 구경성적이 좋은 분들 과탐성적도 대체로 좋아요. 어려운 테마들도 잘 소화하고 문제 잘 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반기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1, 2페이지 기본 문항에서 계속 틀려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개념 공부라는 게 신시해서 잘 안 돼. 기본 문항 실수 줄이는 훈련 개념 수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강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념 강좌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단지 N수생 1, 2등급이라면 전단원을 개념 강좌 들을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주제 단원 생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3, 4단원 그리고 재학생 최상위권 친구들도 다소 지루하긴 하겠지만 개념 강좌를 들어야 돼요. 기본 문항에서 실수 줄이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 로직앤제 때 기본 문항 실수 줄이는 훈련을 하지만 개념 강좌를 듣지 않은 상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게 또 무의미예요. 그리고 9월 모평 대비 실전 모의 훈련을 함께 병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철추설미 스피드 개념을 또 로직앤제 7월 달에 개강할 때 함께 개강할 건데 이 스피드 개념은 1년 중에 여름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름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강좌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름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남들이 겪었던 거. 꼼꼼하게 개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 스피드 개념 강좌는 왜 필요한 거냐면 정상적인 커리를 진행했을 때 철추설미 개념 완성을 들었으면 개념은 어느 정도 꼼꼼하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쯤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겨울에 개념을 시작합니다. 6평을 기준으로 해서 개념 공부를 계속 학생들이 반복하지 못해요.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할 수는 있지만 전범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 개념 수업을 듣고 꼼꼼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6평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개념을 계속 꼼꼼히 복습하려고 하지만 이 시점쯤이 되면 기본 개념 중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점차 많이 까먹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뭐가 필요하느냐. 한 번쯤 개념을 다시 한 번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실전 문제풀에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강의의 길이를 20강 이하로 줄여서 핵심 개념 위주로 해서 빠르게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란 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필수 개념까지. 그리고 문풀 훈련 전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복습할 때 이 강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피드 개념이 여름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개념을 압축해서 그냥 날로 먹게끔 하려고 만든 강좌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커리를 진행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그 다음 파이널 강좌는 10월달에 9월 모평까지 반영을 해서 10월달에 개강을 하는 강좌인데 핵심 주절에 대한 마무리 훈련입니다. 올해 EBS 6구평가원에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그리고 실전 파이널 모의 훈련도 함께 진행합니다. 파이널 모의로만 최종 점검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테마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실전 파이널 모의 훈련도 추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PD님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제가 30분 정도요? 엄청나게 얘기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마무리할게요. 1등급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1등급을 나오는 방법은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니까 1등급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공부량과 공부시간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공부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등급 불가능해요. 두 번째 과학탐구는 안기 과목이다. 맞습니다. 70%는. 기본 문항 14개는 안기예요. 까먹지 않게 매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될 거 30분에 20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기본 문항이 14개고 조금 어렵든 많이 어렵든 편의상 그냥 킬러로 부를게요. 킬러가 6개예요. 평균적으로 기본 문항 14개를 몇 분 안에 끊어줘야 되냐면 10분 1단원 2단원 5단원은 정말 쉬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모두 맞추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1, 2, 5단원 쉽다고 하는 부분을 왜 실수로 틀리느냐 암기기 때문에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추냐 못 맞추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꾸준히 보면 맞출 수 있겠지 또는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맞출 수 있겠지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몇 분 안에 맞춰야 되냐면 10분 안에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킬러 6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적어도 20분 정도는 확보가 돼야 문제를 읽어볼 수 있어요. 고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기본 문항 14개를 10분 안에 맞추는 게 쉽냐 시간 제지 않고 맞춘다라는 관점에서만 풀어본다면 다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킬러 6문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항에서 빨리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탐은 안개가 맞습니다. 매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문항을 매우 빨리 푸셔야 돼요. 3월 4일 모의고사에서 못 느껴요. 이거 6월 평가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기출문제 학습법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출문제를 전문항을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겠다. 피현시적입니다. 기본적인 테마들은 한 번만 보시고 내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거 틀린 거 체크해놓고 그거 위주로 가끔씩 보시면 돼요. 어려운 주제들은 다섯 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상반기 때 세 번 하반기 때 두 번 고난도 문항학습법 오늘 제가 연간 커리만 소개하면 사실 10분이면 끝나요. 이런 거 진행합니다.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하고의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학습에 관련된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고난도 문항학습법 첫 번째 스킬 필요합니다. 근데 스킬만 갖고는 빨리 풀지 못해요. 현실은 뭐냐 스킬을 알고 있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30분 후에 못 풀더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스킬을 배우면 그 스킬이라는 게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강의를 선택해서 듣든 간에 생명과학에서 얘기하는 스킬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어려운 문제를 획기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강사가 스킬을 많이 갖고 있더라 어떤 강사의 스킬이 좋더라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야. 보통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커뮤니티나 또 이런 인터넷상에서 댓글들을 보면 그래서 스킬을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로 20문항을 매우 짧은 시간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 만점이 가능한 것처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2020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나와봐야 되지만 저는 그 전에 지금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 전연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연울선배들은 현실적으로 20문항 중에서 18문항을 풀어내요. 그리고 4페이지에 17번과 19번은 거의 찍어요. 문제 사이즈가 이렇거든요. 이 두 문제는 거의 찍어요. 17번과 19번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70% 이상의 공부량을 차지하는 테마예요. 실제로 20문항 중에서 기본 문항이 14개고 다소 어렵거나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싸그리 묶어서 킬러라고 하면 그 6개는 비율상의 30%란 말이야. 시험에 따라 약간 비율이 조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비중은 30%지만 사실 전체 공부량의 90%를 차지하는 게 킬러 주제들이에요. 개념 수업 끝나고 그 다음 커리부터 파이널까지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들이 주로 학생들을 어려워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배웠던 스킬들이 적용이 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되는 자리가 17번, 19번인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스킬을 적용해볼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이 오늘은 휴일이 4번이군 하면서 찍고 나와요. 웃는 분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수업을 통해서 가르쳤던 스킬 접근법 자료해석을 제대로 적용해보지도 못하고 문제를 다 읽지도 못하고 찍고나는 그 학생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너무 허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학원에 와서 또 인강을 틀으면서 킬러 주제들에 대한 강의를 든단 말이에요. 점점점 현실과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커지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고난도 문항을 학습을 하실 때 정석적 풀이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완벽하게 검증을 다한 다음에 답을 결정하겠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20문항 중에서 18문항을 다 풀고 나면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기준으로 25분 24분이에요. 그러면 5, 6분 정도가 남아요. 그걸 갖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17번과 19번 두 문항을 해결해야 돼요. 평균 한 문항당 3분 3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문제의 길이가 길입니다. 문제를 다 읽어보면 1분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스킬을 적용할 틈조차도 없이 답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찍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석적 풀의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정석적 풀의를 상반기 때 단단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출도 체화하고 EBS도 체화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문제도 체화를 하고 그래서 경험과 직관을 길러야 돼요. 논리력을 키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고난도 문항에 대해 경험과 직관을 이용해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풀면서 검증해서 정답을 결정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거야. 어차피 시간이 매우 부족하거든 여기서. 다 검증하고 풀 수가 없어요. 스킬을 다 적용해 볼 수가 없다고요. 경험과 직관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풀면서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난도 문항은 경우의 수를 줘요. 평가원은 보통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숩니다. 그 경우의 수를 다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커리 중에 개념 자분기까지는 정석적 풀이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로직앤제 최종점검 하반기 커리에서는 정석적 풀이와 그리고 시간 부족을 느껴 매우 빠른 시간 내의 고난 더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풀이 훈련도 병행을 시켜요. 그런 측면이 다른 선생님하고의 커리에 차이점이면 차이점이랄 수 수 가요.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 많이 합니다. 수험생들 좀 진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올 한해 수능을 멋지게 치러내게 한 수험생의 덕복 첫 번째 체력과 멘탈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체력이 곧 멘탈이에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 하반기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불면증에 시달려.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상반기 때부터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꼭 하세요. 두 번째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과목별로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니까 아휴 나는 19번 버리고 그냥 19문제만 공부할래. 이런 버리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주제도 반복하고 반복하면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 좀 더 발전해서 자존감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너무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방법에 대한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공부는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말 없이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시면 돼요.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의미는 이 내용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 올 한해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진정성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항상 새롭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5 6 7 8 6 6 7